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전주 지역에서는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바로 전주시 제3선거구인데요. 현재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나선 김준현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전 도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자진사퇴해 공석이 된 전주시 제3선거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 제3선거구는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평화 1, 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준현 예비후보는 올해 66살로 직업은 자영업입니다. 전주대학교를 졸업했고 제7대와 8대, 10대 전주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3번의 시의원으로 일했다며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지역 곳곳의 사정을 자세히 아는 만큼 경험을 살려 지역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65만 전주시민 여러분들한테 3번을 검증받은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1동, 평화2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대성동 주민 여러분. 이 김준현한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신다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지역 공약도 들어왔습니다. 우선 지역 내 수영장 건립에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정초 옆 부지에 황톡길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정초등학교 그 뒤편에는 1만 5천평의 사유지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일 보낸 데는 한 60억에서 한 7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길을 황톡길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오게 되면 멍거리부터 시작해서 문화시설 모든 것들을 거기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꼭 만들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